자 359번 나는 일반적으로 상쾌하게 느낍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형식 동사 들어가면서 또 죽격 보는데 i 는 사람이잖아 사람 감정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음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씬스가 우리는 이제 그 접속사 로써 사용이 된 거에요 그래서 씬스를 명사로도 쓸 수 있게 전치사로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씬스를 전치사로 쓰려고 그러면은 마이 그랜드파더스 어포스트로피 찍고 데스 이렇게 써야 돼 데드 는 이거는 형용사 형용사 죽은 안되어요 데드는 어떻게 해서 안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ever 들어갈 거냐 never 들어갈 거냐 이건 뭐 해석으로 풀어야지 해석으로 부정 쓸 거냐 안 쓸 거냐 자 그러면은 나는 i look on this precious radio 나는 이 귀중한 라디오를 바라봅니다 look on 이나 look at 이나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뭘로써 가장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기억되는 선물로써 여기 대시 하나 생각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i have ever received 현재완료 강조 용법이지